2017년 7월 11부로 전역을 명받은 민간인 김여우입니다. 왜 너 좋아졌어요? 벌써 벌써요? 어 되게 어떡해 내가. 멤버들은 휴가 나올 때마다 많이 보고 특히나 규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락해가지고 보자, 술 마시자, 고생하니까 그런 얘기 하니까 되게 고맙고 군복무 중인 규현씨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. 규현아 내년이니? 큰일 났다 너 진짜. 이게 무슨 일이야. 그래도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규현이 1년 동안 파이팅. 또 전역했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슈퍼주니어고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멋지게 돌아온 려우씨의 앞으로의 꽃길 응원할게요.